대마두 강호를 어지럽힌 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가 황궁에 쳐들어 혈검을 일으킨다! 혈검이란 말은 심하네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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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 텐데 혈검이란 말은 심하네 덤비는 놈만 골라 죽일게 나는 황제인 책이니 나뭇동실의 집은 있어 내가 언시나 잘랐던지 언제 형님이 날 추방했지 한참 신나게 놀다 보니 강호가 죽는 지겹더라 도구 방실로 가야겠어 불만 있으면 죽여줄게 나는 순순히 잔인하지만 금방 끝낼게 안 아플거야 형님 오랜만이여 늙은 문제는 이제 없단다 놀랄 건 없어 내가 있잖아 마구의 시대 마구의 세상 강호와 운치 모두 위대한 마구잖아 오빠 아니 배만도 내 검을 받아라 우리 조카님 납작 엎드리면 살려줄까 했는데 안되겠네 강호를 어지럽히다가 돌아와 병석의 눈형을 살해하고 황제인 참치관에 용서할 수 없어 아이고 무서워라 야야하 야아아 야하 야하 야 야 야 야 으아악! 이래! 인근 대장, 당뇨 전화! 랭도 두고보자 언젠가 니놈을 잡아 피고름 주머니로 만들겠습니다